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맥스페인 문서를 2008년 영화에 대해서는 맥스페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맥스페인은 레미디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3인칭 슈팅 게임이다. 필름 누아르 스타일을 잘 살린 연출과 분위기, 진행 등으로 많은 극창과 인기를 얻은 게임으로 제작사의 사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극장용 영화로도 방영되었다. 3인칭 액션 게임으로서 게이머는 주인공 캐릭터를 뒤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진행한다. 블리타임이라는 기능을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총알을 피하거나 다수의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과 멀티플레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모드를 통하여 다른 방식의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블레타임 시스템은 맥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게임의 시간을 조정하여 게임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유저는 총알을 피하거나 다수의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누아르 특성을 잘 살린 시스템으로서 이 게임 이후 많은 게임들이 의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